전쟁이 일어난지 단 며칠 사이여만도 85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했습니다. 가슴의 글리를 저국에 마치 영예로운 별빛이 모류에 빛난다. 바깥저 이 비풍대 따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승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항인회의 전설적 용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대병력을 증가하기 전에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타격으로서 적의 기본 집단을 짧은 시간에 경멸소타 방침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주 타격을 전선섭으로 지하하고 적의 기본 집단을 서울지구에서 포위성렬하기 위한 첫 작전에 진임했습니다. 남진의 이 길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길이었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소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대방인완을 맞이한 남녁당 형제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고 그들을 구원한 인민군 전사들의 기쁨 또한 컸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작전을 개시한 지 단 2일 만에 서부에서는 벌써 옹진 연안 개성을 해배했고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부대들도 문산, 춘천, 강릉 개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의 북쪽 관문인 의정부 개선의 적 방어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대 수도사단의 장교들은 증오를 애걸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인민군 제3, 제4 보병 사당들은 적들의 문산 개선 방어선과 의정부 개선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드디어 6월 27일 저녁에는 서울시 북쪽 교회에 진출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이 주셨습니다. 6월 28일 새벽 5시 서울 해방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백공호 땅크부대가 돌격로를 열어 나아갑니다. 서울시내로 돌입한 인민군 제3, 제4 보병사단의 전투원들은 첫 시가전에서 무기의 용성을 발휘하여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했습니다. 괴뢰군의 기본 집단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을 때 미제와 괴뢰 두목들이 인민군들한테 쫓겨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한강다리입니다. 적들은 얼마나 급해 맞았던지 제놈들의 패잔병무리가 한창 건너가고 있을 때 이 한강교를 폭파하여 무리죽음을 내었습니다. 후에 놈들이 줄여서 발폐한 데에 의하더라도 이때 죽은 놈들은 천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부터 살고 볼판이다. 적들은 바로 이런 놈들이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괴뢰군 6개 사단과 수많은 헌병 경찰들로 꽉 들어찼던 원수의 아상을 작전 개시 단 3일 만에 짓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 역사상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중심지대에 돌입하여 리승만 괴뢰정부의 서울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최신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영웅적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정의의 무력, 강철의 인민군 부대들이 보모당당히 입성하고 있습니다. 선거바 기다리던 사람들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들이 왔습니다. 이날은 서울이 생긴 일에 처음 맞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이었습니다. 반공격으로 넘어간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해방시킨 이 놀라운 공격 속도 이 기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타고난 용도의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해방된 새 구슬땀도 마음껏 흘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 모든 행복은 오직 공화국의 품에 있었습니다. 남반부 청년들도 조국을 위하여 우영군에 떨쳐 나섰습니다. 정답대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부대들이 수원 평택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도쿄에서 떠난 한 대의 비행기가 수원에 날아왔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입니다. 노일 전쟁 이래 싸움판에서 진갑을 맞았다는 이 아메리카 장군이 왜 이렇게 급하게 기어들어 서두르는지 어디 좀 봅시다. 최전선인 영등포 지구에 나와본 맥아더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6월 25일 새벽에만 해도 오늘은 38선 내일은 평양하면서 기세에 등등하여 38선을 넘어섰던 그 군대는 말인가 괴뢰군은 아무리 봐도 더는 대항할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맥아더는 일본 주둔 미 침략군 사람들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조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둔 미 24 보병사단의 스미스 특공대가 조선으로 떠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의 첫 지상부대인 스미스 특공대는 7월 5일 오산개선에 쓸어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